선교 신학을 가르치는 이병옥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 신학을 가르치는 이병옥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21세기 선교 현장과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21세기 선교 현장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20세기까지의 선교는 어땠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오늘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선교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떠올리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배우지만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건가? 또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과연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이해를 갖고 있다 혹은 어떤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 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장로교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 그런 어떤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세례를 베푼다거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책을 보시면 트랜스포밍 미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변화하는 선교라고 변역되어 있습니다 데이빗 보쉬라는 20세기에 위대한 선교신학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적어도 이 책은 읽어야 선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부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 인 데얼라우저 미션 그러니까 선교신학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주장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선교에 대한 이해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다양한 선교의 이해가 있었고 변화해 왔다 이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해할 때 다양한 패러다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왕국의 선교 우리 초대교회 교회가 선교하면서 로마 치아에서 많은 박해드박과 어렵게 했는데요 여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팍스 로마나라고 나오는데 로마가 강성했던 시기 1세기와 2세기를 보통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로마의 평화시대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로마가 얼마나 강성했고 또 대단한 나라 있는가를 말할 때도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랄지 또 로마 법전이 지금도 현대법에 토대가 될 만큼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313년 코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밀라노 칭령이라고 하는데 밀라노 칭령을 통해서 그렇게 됐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392년도에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됩니다 기독교로 국고가 선포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태어나는 사람이 처음 그 나라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기독교인 이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왕국을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므로 말미하면서 유럽에는 크리스탠돔 기독교 왕국 그런 이해의 모델이 성교에 대한 이해가 그런 이해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이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교회와 국가의 협력 교회와 국가가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 다음에 성교는 로마 국경 밖으로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니까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국경 밖으로 나가는 이죠 그러니까 성교는 해외로 나가는 것 우리가 오늘날에 성교하면 해외 성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이해가 여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교는 더 발달된 문명으로부터 더 발달되지 않은 문명으로 간다라는 이해가 이때 벌써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로마 국경 밖으로 나간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성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교 또 성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확장과 교회의 확장 로마가 확장되는 것은 로마 교회가 또 카톨릭 교회가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식민주의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비판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을 갖게 되었고요 또 나중에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이해들이 이 크리스첸돔, 기독교 왕국의 성교에 대한 이해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6세기 이후 종교개혁의 성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뭘까요?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폼, 이전에 있던 폼을 리, 새롭게 하거나 돌아간다는 측면에 있어서 초대교회를 새롭게, 초대교회의 모델을 통해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이 크게 변화되었다기보다 사실은 로만 카톨릭이 지배하는,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지역과 또 이렇게 개혁교회나 또는 국가교회의 교회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첸돔, 기독교 왕국 모델이 해체됐다기보다 조금 작아진 형태로 각각의 나라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이탈리아 지역이랄지 프랑스 지역에서 계속해서 남아있었고 루토교는 독일 지역과 북쪽 지역이 그렇게 루토교 영향력에 있었고 그다음에 개혁교회는 네덜란드 지역, 성공회는 영국 그런 쪽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선교는 교회가 확장되는 것, 또 교회가 이전되는 것이 하나의 선교회 모델로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또 당시가 개몽주의, 개몽주의라는 게 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흐름인데요 종교 중심의 중세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온 개몽주의가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 개개인의 어떤 이성에 대한 강조,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강조,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제재력화가 그 영향 가운데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재력화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아세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을 통해서 돼야 된다 이런 게 제재력화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또 선교단체들, 사실은 앞부분에 우리 교회의 확장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 왕국의 로망 카톨릭이랄지 루토교랄지 개혁교 성공에는 교회의 선교이다 보니까 성직자 중심의 선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몽주의 영향을 해서 각각의 개인들이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을 어떤 확고한 신앙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되는 시기가 또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 큰 흐름이 작동하게 된 거죠 하나는 교회의 어떤 중심의 선교, 또 교회의 확장 중심의 선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과 영혼구원을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 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같이 가면서 서로 혼합되거나 또 함께 가는 그런 구조가 계속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선교를 살펴보면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는 사실은 19세기에 굉장히 선교가 해외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해 갔는데 동시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인도랄지 중국에서 교단이 다른 교회들이랄지 선교단체들이 동시에 선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선교 자원들이 좀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낭비를 줄이면서 세계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인데 그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가 그 세대 안에 세계 보그마를 꿈꾸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들 가운데 어떤 협력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선교사와 현지 선교 지조들 가운데 어떤 동반자 의식 그런 것들이 강조되었고 그런데 당시에 선교는 어떤 식으로 이해되냐면 서구에서 비속으로 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죠 기독교 왕국 선교의 모델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굉장히 선교에 대한 회의론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주의가 서구 열강의 승민주의가 막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많은 독립국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나게 된 게 뭐냐면 크리스탠돔 모델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함께 가는 모델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런 배경 속에서 1948년도에 세계교회협의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교회가 서로의 어떤 세계를 평화롭게 함께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모색되어야 되는 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1961년도에 국제선교사회의가 세계교회협의회하고 같이 합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산하 기관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그동안에 국제선교단체에서 활동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의 산하로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포기라 할지 여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로잔운동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1974년도에 로잔운동이 처음에 추발했는데 그 기치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로잔의회 라고도 하고 또 모임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영어로 쓰여 있잖아요 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그러니까 세계보그마에 관한 회의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로 모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세계교회협의 산하에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를 두는 모습이 뭔가 선교를 우선순위하지 않는 전도를 우선순위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 흐름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런 로잔운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면서 긴장감 가운데서 20세기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고 우리가 크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선교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대요 사실 20세기의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21세기의 세계의 변화는 사실은 20세기의 변화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구화입니다 지구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세계가 하나의 우리가 지구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의 사회가 되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지구화를 주도하는 주도그룹은 다국적 기업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를 하나의 경제체제 안에서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부각되었고 그런 부분의 부수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는 측면도 등장하게 되었고 그런 맥락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죠 그런데 지구화의 그늘이 뭐냐면 바로 각각의 나라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상황을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구화의 어떤 가장 중심 문제 안에 경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도시화 한국의 도시화가 보통 도시로 사람이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또 그에 따르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도시화라고 하는데 한국 인구의 90% 이상이 2011년도 이후에 벌써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인구의 한 55%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2050년이 되면 3명 중에 2명은 2명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는 그러한 도시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도시화의 밑바탕에도 뭐가 있냐?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 또 교육의 기회를 쫓아서 도시로 도시로 이촌 향도 이렇게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주의 시대 이주를 사람들이 해가지고 지구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동해 가는데 이주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고려하는 거의 70에서 80%가 되는 이후에 최우선 순위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동해 가는데 이 어떤 이주의 시대의 밑바탕에도 바로 경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 이거는 사람들이 그 나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또 그런 기회를 찾고자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1차 농업혁명 그 다음에 2차가 우리가 알다시피 산업혁명 그 다음에 3차가 정보혁명 또 4차가 이제 인공지능이랄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컴퓨터와 정보통신들이 같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초연결사회를 향해서 가는 이유도 사실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이 또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21세기를 어떻게 우리가 또 할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 또 따로 떼어놔서 다루려고 하는데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전 세계가 동일한 질병을 동시에 알았던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난 이후의 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 앞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이해를 할지 새로운 평가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러한 이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성교를 다룰 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성교적 주제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성교의 이해가 이제 다변화됐다는 거죠 사실 아빠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성교에 대한 패러다임들이 변해왔는데 교회의 성교에서 하나님의 성교 이건 사실 1950년대 이후에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몇몇 어떤 신학자랄지 어떤 성교 그룹 가운데서의 이해했는데 이제 점점점 이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의 이해가 성교라는 것은 서구에서 비석으로 가는 게 성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성교지라는 거죠 말 그대로 또 다른 의미에서 6대륙의 성교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교를 보내는 현장이 동시에 성교를 받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우리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의 성교사를 파송하지만 우리나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도 성교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직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해들이 21세기에 되고 있고요 그동안 또 성교에 대한 이해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가는 성교가 주로 많이 이야기 됐는데 그건 경제적 측면에서 문화적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변부로부터의 성교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기독교 국가로서 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번성한 곳이 남방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성교가 그동안에 어떤 20세기까지 오기까지의 성교 혹은 기독교로부터 주변부였던 국가들로부터 성교가 이루어져 간다 그런 측면에서 주변부로부터의 성교 그런 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20세기 중후반으로부터 이어진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교회와 교회 또 교회와 성교단체 가운데 그런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요 또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교회와 시민단체까지도 이제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반자의식인데 사실은 1910년도에 에딘버르 대회 때부터 더 동반자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교사와 또 현지교회 혹은 파송교회와 성교사 사이의 관계들이 동반자의식을 갖기보다 상하관계가 되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은 함께 갈 수 있는 또 그런 관계에서 관계를 모색할까 그게 바로 동반자의식입니다 네 번째는 보금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균형 이건 끊임없이 이제 로잔 운동 그런 보금주의 계열에서 성교회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된 측면인데 여전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교를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넘는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보금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가져갈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냐 없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성교 가운데서 계속해서 견지될 수 있을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자면 기후와 또 환경을 돌보는 것 다르게 표현하자면 창조세계를 돌보는 문제 사실 이 주제는 세계교회 협의회 쪽에서 많이 논의됐던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들이 이제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21세기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따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기후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창조세계를 돌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는 다문화 성교입니다 사실 다문화 성교라는 게 전에는 미국이랄지 소수의 국가의 문제였는데 이제 지구화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나라로 지구화를 통해서 이주해 가다 보니까 그런 다문화의 문제들이 이제 각각의 나라들에서 주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만 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또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 또 성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 성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곱 번째로 성교적 교회인데 20세기 후반부부터 논의되는 측면인데 주로 북미에서 논의됐던 이야기들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사실 성교적 교회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교회라는 게 당연히 성교회죠 그런데 그동안의 교회가 성교를 하나의 자기의 정체성이라든지 본질로 보기보다 교회의 수많은 기능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교는 그냥 해외로 나가서만 하는 성교만 보았고 자기 자신을 성교하는 어떤 존재로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교적 교회는 북미 교회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기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면서 또 서구의 교회가 새롭게 하면서 지역 성교, 자기가 서 있는 지역으로부터 성교해야 된다 이런 각성이 시작된 게 바로 성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교적 교회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할까를 모작하면서 각각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교적으로 살아갈까를 모색하는 것이 바로 성교적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세계성교회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세계성교를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가 서구교회가 세계성교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빛과 그림자가 같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또 해나갈지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전히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성교의 통전성에 따른 목회자 중심의 성교에서 현지 필요성에 따른 다양한 성교 형태 목회자 중심의 어떤 교회 중심의 성교로부터 그 성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성교 형태로 그런 성교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전도와 성교의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호협력의 토대위에서 개척성교에서 현지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는 성교 한마디로 협력성교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교회 개척만을 모색했었는데 이제는 현지에 있는 교회들과 어떻게 또 상생하면서 서로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성교를 세워갈 거를 같이 모색하는 그런 성교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교사가 그 전에 성교사의 역할로부터 새로운 어떤 역할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교사는 교단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성교 동역자 무슨 얘기냐면 그 현지에도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파송받은 성교사와 그 현지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성교를 해가다는 거죠 우리가 성교사가 독단적으로 성교를 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교사는 서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배움을 경험하도록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측면에서 지금 코디네이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교사는 현지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세워지도록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한국의 지역 교회의 성교적 의미와 역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앞에서 성교적 교회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런 논의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역에서부터 성교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해외에서만 성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해외 성교와 지역 성교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또 모색해야 될 장이고요 특별히 또 다문화 성교 우리 사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타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교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우리 지역 교회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침체 현상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런 상황에서 점점점 교회의 교인수가 감소되고 또 교회의 영역이 축소되는 시대를 우리 한국 교회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성교 구조를 변화시키고 또 나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교적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사실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 시대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시대를 다 우리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어떤 명친들이 있지만 요즘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바로 위드 코로나라는 거죠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와 비슷한 수많은 감염병들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였냐면 환경적 재앙의 시대였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라는 것이 우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출발했던 가정에 보면 출발하게 된 동기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이 동물들의 사체랄지 그런 거로부터 왔다는 게 이제 주요 논의의 핵심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논의들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 인간이 어떤 자연 세계에 점점점 침범해 가면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인간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그동안에 몰랐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침투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를 통해서 빙하가 눕게 되면 빙 안에 그동안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또 올 거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미래의 예측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환경재앙의 어떤 시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재앙의 시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지구화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 어떤 루트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 초창기에 왜 이것을 빨리 어떤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손실 그런 부분 때문에 해외로 알리지 못했다 아니면 어떤 자기네 문화 상품이랄지 경제적 상품들이 타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까 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리지 못했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적 재앙이 되었고 이것이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더 악순환이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재앙의 시대 가운데서 피해를 입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가난한 나라들 또 그 나라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피해들이 더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불안과 절망의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 블루랄지 코로나 레드랄지 코로나로부터 오는 어떤 우울감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경제적 어떤 병적인 상황으로부터는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암울함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로 보면 언택트 또는 온택트 시대이다 언택트라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조언데요 언컨택트의 줄임말이잖아요 접촉하지 않는다는 측면인데 그런데 언택트 시대이지만 동시에 언택트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사고 또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난다 언택트 시대이면서 동시에 언택트 시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뉴노멀 시대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그 NEW와 NORMOL을 써서 새로운 표준 기존에 가졌던 어떤 기준들이 사라지고 이 코로나 시대로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표준들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 한국만을 바라보면 아마 단순하게 말아보자면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시대의 성교의 어떤 주제들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성교 이것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교라는 것은 교회의 성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성교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성교는 멈춘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교는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 성육신적 상황과 성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인데 계속해서 교회의 성교 또 성교사의 성교의 방향성이 이 땅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들고 또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성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성육신적 상황과 성교가 여전히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구현을 지향하는 성교 그동안에 교회의 성교가 어떤 공공성 복음의 공공성이랄지 교회의 공공성을 놓쳐버렸다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 또 세상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많이 요구가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볼 때 교회의 공공성과 성교가 무슨 상관했을까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냐 아느냐가 또 교회의 어떤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 교회의 성교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공공성을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성교적 화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성교 아까 환경적 재앙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성교가 그동안에는 환경 또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이 무슨 성교일까 이런 비판론도 제기되어 있고 인간 구원이 먼저이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그동안에 있었지만 실제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로 말미하면서 성교 현장에서 성교사들의 어떤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또 성교 현장에서 성교지가 와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생명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되어질 때 성교도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두 가지가 나눠질 수가 없고 그 자체가 하나의 성교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온라인 성교 사실 그 전에 디지털 세상 속에서 성교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 이 사람은 하고 저 사람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을 지나고 그 다음에 온택트, 언택트 시대에 성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라인 성교는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생과 화합의 우정 성교 이제 성교라는 것이 일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송하는 나라와 파송받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파송하고 파송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성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 현지인과 성교사가 협력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정 성교라는 말이 강조하는 것은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우정 성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칭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정 성교라는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의 성교가 너무나 위아래 또 일방의 성교였다면 이제는 함께 가는 그런 측면에서 우정 성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치유와 위로의 성교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불안과 또 공포의 그런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치유와 위로가 돼야 합니다 이것을 성교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포르투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성교의 주제들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21세기 이제 중반부를 향해 가는 이 시대의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성교 신학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새롭게 성교의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